저 이낙구 아나운서 와이프인데. 이낙구 와이프다. 경찰님, 경찰님. 태영, 지금? 존경하는 기자님들. 저는 이낙구 아나운서의 아내입니다. 제 남편은 일과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. 저희 가족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참으로 참당한 심정입니다. 제 남편은 재벌집도 보잘것 없는 저와 결혼했습니다. 왜?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?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? 저는 제 남편을 믿습니다. 남편분 말로는 이혼하신다던데요. 글쎄요. 언젠간 하겠죠? 한 60년쯤 후에요? 백세시대니까? 그럼 이혼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? 네. 저는 이혼 안 합니다. 절대! 결코! 내부!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? 설령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난다 해도 결혼의 서약은 유효하다. 저는 제 남편 이낙구를 죽도록 사랑하니까요. 이혼이 더 일어난다. 쩔요. 되나. 조만간 히정에 그의 혜택을 다 hers 많이 오는 것 같은 날. 이혼을 살고서부터 출근을 받았고 이런 서비스에 달 Chron Base.